올해 의성군의 가장 큰 화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인구 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겁니다. 안개 일대의 일자리와 주거, 도시재생을 결합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해 청년 인구를 끌어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. 스마트팜 조성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기반 조성에 착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합니다. 대구 통합공항 유치도 본격 시작합니다. 최종 선택은 군민의 몫이지만 인구 유입과 연관 산업 발달 등 지역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. 의성 특산물 마늘 축제를 비롯해 얼음골, 컬링 등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도 속도를 냅니다. 컬링을 소재로 해서 의성 관광 센터로 발조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성을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의성군의 다양한 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TBC 이지원입니다.